요괴도 요물도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 방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물을 하실래요 요괴를 하실래요 요종을 하실래요 아무것도 안해요 요자들은 안해요 담요 어떻습니까 담요 그건 좋습니다 따뜻하니까 담요 좋습니다 저는 요종하고요 담요 하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너무 긴박감 있고 재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댓글도 많지만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긴장감이 있었다 재밌었다 왔다갔다 그럼 제 출연료를 올려줘야 돼요 TV에서 사장님하고 얘기하시고요 아무튼 불리한 것은 다 빠져나가요 불리한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시를 정의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상황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됐어요 그렇죠 통합적으로는 이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꺾인 거죠 그 드라이브는 아직은 불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흉이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가는 그런 끈질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아직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잠시 주춤할 뿐이다 뭐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을 뒷받침할 저희가 어제 인터뷰 하나 있었는데 하태경 의원을 만났는데 하태경 의원이 여기 저희 고정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가 찾아왔고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뜻이라고 하며 사절로 와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운을 됐다 간을 보셨다 그러니까 당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왔다고 하니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대표가 되기 전부터 본인이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대표가 됐어야 그래야지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에게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에 만나보라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절로 글쎄요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말을 듣고 갔나 안 갔나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손학규 대표에게 들은 말이랍니다 직접 안철수 대표 뜻이라며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안 된다 전체는 정체성이 다르다 전체는 정체성이 다르고 거기는 11월 달에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번부터 하셨구나 저는 했었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왜 안 보일까요 대표님보다 부족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분이 훨씬 똑똑하지만 저는 또 성견 지명이 좀 강해요 성견 지명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에 관한 그림은 대표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한번 찬성 왔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추춤했다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한다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개연성이 높고 혹시 그런 징후를 읽은 무슨 사건이나 혹은 말이나 혹은 태도나 그런 게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성격상 성격상 그래 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원회위원장 일괄살태는 바른정당 통합과 무관하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이거 그리고 곧이어서 바른정당 통합 얘기 나왔을 때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원회 지역위원장들의 자리가 다 차 있으면 통합이 어려움이 있을 테니 이거 그래서 사전 정리 작업으로 비운 거냐 이런 반발이 바라놨지 않습니까 어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먼저 통합 얘기는 계속 군부를 뗐고 연기도 나왔고 연기도 나왔고 그런데 갑자기 시도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사퇴 얘기를 들고 나와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당이 당헌당교가 있는데 지금 무슨 유교사변이 난 것도 아니고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저는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헌당교에 의해서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조직공학특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하기로 한 것을 늦춰서 아 잘되는구나 했더니 또 정오에 기자회견해서 김태일 위원장이 발표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표님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시잖아요 그 전날은 얘기가 잘 됐고 아 이제 그러면 나한테 설득됐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가는 거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많지만은 그거야 뭐 제가 상황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상황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당대표니까 중앙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상 고집대로 해왔다 고집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또 강해요 그건 좋은 점인데 그 전날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는 납득이 갖고 설득이 된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날 정반대로 나가서 열받은 진정이 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문제가 대표적인데 저는 설명을 했고 상당히 납득하더니 아침에 바로 전화와서 자기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때 그 말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밤에는 납득하고 아침에는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합이 본인의 강한 드라이브에서 일주일 전에 걸렸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드라이브가 꺾이면 그 당 지도 당의 어떤 영향력 지도력이 크게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는 글쎄요 지도력이 순간적으로 훼손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주 슬기롭게 이러한 것을 그 복에 나가는 것도 또 다른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은 국정감사에 전념을 하고 더 소통을 해가지고 당 중위에 따르는 것이 지도자지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간다 하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우선 통합보다는 정책연대 같은 것을 먼저 해보고 또 그렇게 발전되면 또 그렇게 발전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연합공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진정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 안 됐거든요 아무튼 국정감사 끝나고 강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것이 오히려 안철수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최근에 뜻대로 되시나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셔가지고 아니요 넓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넓어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반대판에 밀린 거 아닙니까 그냥 안철수 대표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당해서 못하겠다 모든 게 다 그럴 경우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고리 원전 공론화 거기에서 해가지고 하지 말자 따라주잖아요 그건 맡긴 거고 아예 이거는 하고 싶은데 밀린 거잖아요 맡긴 게 아니라 그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결과를 존중해서 결정은 대통령이 한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일하게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당 공식 기구도 있고 또 의원총회라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론 내리는 것도 좋은 리더십이지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하고 안철수 대표 쫓아내려고 하고 안철수하고 박지현하고 싸움 붙이려고 하니까 김호준 총수가 아웃돼야 된다니까요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TBS는 잘못이었고요 잘못이 없으면 잘못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 잘못했다는 말은 지난주에는 대표님이 당황했어요 저보다 아 왜냐하면 그때는 결론을 안 내렸으니까 제가 밀고 가는 거죠 저도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어제 좋은 결론으로 더 소통해서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있으면 좋은 리더십인데 그걸 계속 나쁘다고 물고 늘어지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타격을 입지 않겠냐 본인의 지도력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 타격이 있을 망정 이게 있는 거죠 지금 있죠 그거까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렇게 딱 잘라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궁금한 겁니다 제가 타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전과 점심과 저녁에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내대표인데 제가 거기까지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셔요 한번 제가 어제 의원총에서 그랬어요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독려해서 국정감사를 잘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지 왜 당내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국정감사 지금 버리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김동철 원내대표가 제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끌려다니는 의원들이 김동철 대표는 그럼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는 국정감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거기를 해야지 불필요한 이원장 사태다 통합이다 이거 가지고 힘 빼지 마라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아 진짜 머리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통합은 거의 물 건너갔고 지금 당장은 그렇죠? 아니요 물 건너간 것 같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당장은 그럼 이렇게 할게요 당장은 그리고 아마 영원히 물 건너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딱 물 건너갔고 정권이 물 건너갈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일을 왜 공장장이 자꾸 결정하냐고 저는 평가 공장장은 별로 높은 직이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관련해서 성원정 전 회장의 관련 녹취록을 서청원 의원이 내놓을 줄 알았더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있는 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용주 의원을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조만간 제가 할 텐데 국가 끝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아세요 혹시? 법사위에 둘이 국민의당은 이용주 간사 밑에서 제가 의원인데 평의원이고 거기는 간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데 발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녹취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시면서? 아니요 저는 알면은 얘기해요 내용도 아시죠? 그 정도 들었어요 그 정도요? 그 정도로 하면? 그 얘기하면은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시죠? 지겨워서 못 하겠어요 15년 재판받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얘기할 수 없죠 아 내용을 아시긴 아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들었어요 이게 홍준표 대표의 거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 파급력이니까? 그건 소청은 대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재판 과정에 자기한테 부탁한 단순히 단순히 뭐 좀 잘 챙겨라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그건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또 검찰이 잡혀가야 되고 그럼 홍준표 대표의 거치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니다? 그건 모르죠 표정으로 봐서는 생기는 표정인데 이거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다니까요 당일 우리 이용주원이 국기감장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했죠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미리 아셨잖아요 뭐 그전에 이렇게 좀 회자되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회자된다? 9월 달부터 회자되어 가고 있었나요? 예시월 8월? 8월 8월 그때 그러니까 진작부터 알고 계셨구나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출당시킨다 이렇게 붙을 때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때 나왔었던 내용이요 두 이 홍준표 대표와 이 친박진영의 이 다툼과 갈등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날까요? 전망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용주원이 말씀을 했는데 발언을 질문을 했는데 그 후 두 분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더 두고 봐야죠 나무집 싸움에 왜 우리가 개입해요? 잘 싸워가는데 잘 싸워가는데 아니 이제 고수로서 전망을 해보지 않으면 왜 저쪽에 합쳐질 거다 바른 정당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진작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그것도 안 보여요? 그거 보이는데 누구하고 똑같네 누구하고 똑같네 이 두 축의 싸움 뭐냐면 홍준표 대표와 친박진영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영국당의 진로에 그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서청원 최경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조치가 완결되건 안되건 효과는 다 얻었어요 효과는 얻었다 그래서 바른 정당의 의원들이 돌아갈 명분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청원 홍준표 이 두 분의 싸움에 그렇죠 간섭 어디에요?